오늘은 그로잉 살롱 대표님이 시술을 하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로수길에서 제일 잘나가는 미용실 대표님이십니다 아닙니다 빨리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커트를 멋있게 오늘 세울 수 있게 2대8 그냥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게 옆머리도 너무 짧은거 세우지? 네 투블록도 안치려야 돼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다 역시 옆머리 근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? 지저분해요 관리 잘하죠? 후라야 한 번 더 끌게요 혹시 모르니까 끝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